성령의 능력 오순절 개날에 임하신 주의 성령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여기 계신 주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 신능력 나타내서 역사하여 주소서 주 성령이 마여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버리라 주 성령이 마여 꿈의 꿈이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여기에 계신 주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 신능력 나타내서 역사하여 주소서 주 성령이 마여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버리라 주 성령이 마여 예언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능력 그 능력 높이며 높이며 가리라 그 능력으로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가리라 주 성령이 마여 예언할 것이요 주 성령이 마여 예언할 것이요 주 성령이 마여 예언할 것이요 그 능력 아멘 아멘